아직도 모르겠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결심했는지 쟤는 조금 유별나 요즘 말로 자발적 아싸 뭐 그런 건데 애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가자 가자 난 친구 같은 거 필요 없는데 2학년 1반 우태경 맞지?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니가 그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 도와주세요 그럼 태경아 학생회 들어올래? 학생회요? 3학년 종교회장 신다옹 우태경 잘 지내보자 2학년 봉사부장 남궁시우 넌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내가 있잖아 2학년 학생부회장 노 신우라고 친해질 수 있을까? 난 반대야 싫어 인생이란 게 그래 근데 애 쉬운 게 하나도 없어 학생회가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개나 소나 다 들어오면 그게 학생회야? 개나 소나? 왜 뭐가 잘 안돼? 답이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식을 이렇게 뒤로 남기면 안 되고 계속 알아가고 싶고 또 그게 재밌고 왜 그렇게 잘해줘? 그게 진짜 학생회 보험도 아니잖아 이런 게 친구구나 우태경 좋아해? 나한텐 거짓말 하지마 그런 거 아냐? 무슨 일이 있어 진짜? 우리는 친구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딜 갈라 그래? 우태경! 서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저는 세빈남고 학생회 신입부원 하나, 둘, 셋! 우태경입니다 4.1 5.4 5.1 6.2 7.2 9.1 9.3 9.4 8.2